그래서, 근데 협대에 보니까 이 화분한 요청을 정면조가 다닙니다. 아, 편하긴 편하겠네요. 진짜. 오토밋 팀이라서 우리가 이거는 노트 외에는 작은 보트는 다 손으로 해서 벗어서 하는데 얘는 이렇게 자동으로 자동 시스템이라서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. 특히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작은 보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긴 합니다. 그러면 맞아요. 얻어질 때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꼭 필요한 낚시를 많이 해요. 정박해서 하는 흘림 낚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뭐 이런 앵커 시스템이 도입이 시급합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.